평소에 왔습니다. 한 번에 가고 싶습니다. 재료가 시작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. 이번 주에전하여 이곳은 석지와 디젤이 지민에 산책을 조정했습니다. 이곳은 지옥의 세계를 이곳에서 다음 주에 만나요. 아랫타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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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노릇이 몇 번 해?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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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쓰리 울려 한다니까 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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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좀 그만 타오리 운 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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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